오늘 말씀은 세 개의 십자가 다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물 노래하는 벚꽃이 춤을 추면서 내리는 이 아름다운 주의 우리 마음의 은혜의 꽃길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그 사랑의 따스함이 경험되기를 추천합니다 따스한 봄날이 되니 저는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책을 몹시 좋아해서 밤이 되면 작은 촛불 켜놓고 책을 읽다가 잠든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등잔불 석유 탄다고 야단치셔서 밖에 나가서 달빛에서 책도 읽은 적이 있고 읽다가 잠이 든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서 보니 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시던 옷이 제 등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밤에 차가운 공기 때문에 감기 걸릴 것을 염려해서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이었습니다 겉옷을 어머니 입던 옷을 덮어주고 태초의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화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세기 3장 21절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단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가죽옷을 하나님은 아단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신이 잡으셨습니다 아단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옷을 지으시고 그 옷을 입히시사 그들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향하심을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친히 십자가에 팡팡 옷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의 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사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스 3장 3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수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그분은 전능자가 되시며 전지자가 되십니다 즉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며 하나님 안에서 끝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들도 지음을 받았으며 이 세상의 주관자나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 안에만 영생과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존재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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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직면해 보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약된 세상에 우리 인생들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수 앞에 울다함 어둠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나같은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제약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온갖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죄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낮 더럽고 추한 피조물인 인생을 위하여 하늘에 영광 보자를 다 버리시고 오신 겁니다. 얼마나 지하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오늘 포문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자신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게 된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강도는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는지 참수형보다도 더 악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됐어요.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요 2003년 20명을 연쇄살인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마 유영철같이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당시 유대사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서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시작!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작!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본문 43자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느라 주님은요 이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때를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세요? 구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하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은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받을지어다.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장차 이 세상 올 때 너를 무덤에서 건조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으셨어요. 예수를 영접한 그 즉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 라고 합니다. 때.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제도 많이 했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어요. 인생 마치는 날 죽어봐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어봐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암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일을 몰라요. 모릅니다. 구원만큼은 내일로 비로소는 안 됩니다. 우리는 365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자신을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예배대로 이딴 일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30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24시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똥똥거리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음을 실제로 믿고 경험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인생의 창조적인 전환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창조적인 전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구원 받았음을 경험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돼요. 세상의 삶의 중심을 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경험하면 오늘 경험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도를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애국에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도루키사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과 애국을 구원하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나타냈어요. 요수와 갈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볼물 통해서 꿈만 같았던 가난한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구원에 아멘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전환을 이룰지어다 두 번째로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자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역시 잘 모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는 구원을 느낌으로 판단하려는 것이었어요. 뭐로? 느낌으로 느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으로 어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으로 어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바로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각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은 진리이며 영원한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은 진리이며 영원한 약속임을 믿읍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옛날 기록을 보니까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먼저 감각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과 바람은요 온몸의 감각이 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 온몸이 지가 나면서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수일간 계속되는 고문과 수치심 때문에 감정마저 감정마저 무뎌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못 박히는 사람은요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못 박는다고 합니다. 빵빵 못을 박는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굵게 가는데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죽어버립니다. 즉 십자가의 강도는 감정으로나 감각으로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죽은 자와 같았어요. 또한 어떤 감각적인 흥분을 느낄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솔직 담백하게 믿었던 것이예요. 그대로 아니면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럴 때 뭐가 힘했습니까? 구원 힘했어요. 오늘 그 축복 받을 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감각은 너무 민감한 반면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태군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와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군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서 주무시는지라 와 배가 막 풍랑이 흔들립니다. 바다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저는 주무셨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인만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인만의 교회라는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타셨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두려움에 영에 사라잡히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안전함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마태본 8장 25절 26절 그 제자들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섭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주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나는 완전하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믿음이 확고한 자가 다 될 저다.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저다. 구원의 은혜에 뭐해?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세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전적인 은혜 이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은 십자가에 달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강도는 그 시대가 대표하는 흉악범으로 심이 딱하게 살다가 십자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중요한 게 하지만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치 강도 옆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도도 아무런 행위도 없이 구원 받았으니 나도 구원의 확신을 얻은 위에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어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어요. 이 강도가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풀려나와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선한 행위로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그 선한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구원 받은 자가 많은 선한 일을 주 앞에 하였을지라도 그 자신의 상국과 멸류관은 하늘날 쌓일지 언정 그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 받은 자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살려고 구원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내가 과거 이렇게 살던 것을 이제 끊고 정말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애를 쓰는 애를 이 강도도 만약 그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면 자신의 옆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예수님의 얼굴에 떠올라 참여의 해결 삶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정말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 볼 기회가 없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구원 받은 자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아버지 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제도 짓고 실수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로다 이 시간을 기회를 주셨어요. 로마 소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체인되었을 때에 그리토 우리를 위하여 주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회를 기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번째로 구원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자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요 죄를 미화하며 멸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바뀐다면 내가 내가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뭐가 안 바뀐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 지방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은 남격 지방 추운 곳으로 곧 이민 가게 됐어요. 이들은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며 그 추운 지방에서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본능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이민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열대 지방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남극 지방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를 준비해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오늘 믿을 거 오늘 믿고 오늘 은혜 받을 거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 받을 거 오늘 받고 그래서 하루하루 천국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음에 할게 아니요 순정도 작은 순정 오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애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것을 날마다 벗어버림을 우리가 자꾸 벗어버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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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많이 변했네.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금씩 벗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서 제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와 사랑과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좌우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강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대표하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 강도의 십자가는 불신자들의 십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온 저는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영생을 허락하셨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저는 이에 심판과 지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두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배를 배에 타고 계신 구원의 주님께 마음을 굳게 맵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은 주와 함께 구원의 낙원에 함께 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